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미키의 식주의 미키입니다. 여러분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등골을 먹을 거예요. 그래서 와장동에 가보겠습니다. 짜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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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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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을 양념을 야채를 bend이기 소금 떡볶이 소금 소금 쟝쟝 خ위에 쟝쟝 아이스크림 고기름에 한입에 넣어 먹어야 돼요 고기름에 넣어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고기름에 넣어 먹어야겠어요 고기름에 넣어서 물이 차있어요 고기름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셔츠는 사진들과 함께 먹으러 다lay 해요 먹기 좋다고 해요 오시아 또 먹어야 합니다 고추 뼈지 청양고추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고춧가루 계란 계란 계란말이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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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좀 더 좋아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양념 반죽 기간 잘莭 여러분 오늘 금꼴을 먹었는데요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